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젊은 애들 스타일인가? 나도 젊어진 것 같아. 남자가 좀 맑아로 어린 남자가. 남자가 너무 좋아. 남자가 너무 좋아. 남자가 너무 좋아. 네 먹으라고 좋게 비저리 한번 찍어볼까? 아 이거 뭐야? 약이 온다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다 안 넣었어 아유 아가들 잘 나오네 둘째당 해줘야 한잔 같이 먹으러 오는 시간 저기 이쁘게 만나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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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